오늘 특집은 짝꿍의 듀요로 펼쳐집니다. 오늘 또 해서 수트를 또. 직접 빌려온 거잖아요. 직접 빌려온 거죠. 최고의 듀요. 컬투. 컬투에게 직접 빌려온. 직접 빌렸어. 완전 공연 뭐. 다쳤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 뒤에 지퍼로. 서로 다 지퍼로. 바로 노래 부르고 바로 가고. 손 다요? 네, 다행이네. 첫 번째 짝꿍부터 들어오세요. 아, 넉살 혜리. 잠깐만, 뭐야, 뭐야. 깜짝이야. 뒤에 조심해, 조심해. 잠깐만, 누구지? 아, 양현양아.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그렇지. 듀요스. 듀요스, 듀요스. 근데 이 정도면 나래 말고 다른 사람이 와도 되겠다, 지금. 내가 누군지가 보이나요, 지금? 거의 안 보여. 지금 뭐 그냥 볼 살만 나와서. 너무 무서워. 자, 이제 옆에 분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는. 진짜 누구지? 신현이의 김 루트. 어, 맞아, 그다. 땅콜. 아니에요. 입구자리. 입구자리 두 발로 벗자. 아, 꿈이. 아, 꿈이. 아, 꿈이. 안경이랑 코랑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지금. 어, 저기 저 장면이 진짜 굉장히 잘한 장면입니다. 아, 아직 없어, 이거. 이 사이로 보이는 저 소 등장할 줄 알았네. 아, 맞네. 연습, 연습. 모지리와 더모지리. 모지리와 더모지리. 모지리와 너모지리. 더모지리와 조롱이. 멍청이 할 때는 더몽청이. 이 쪽부터 반대지. 이 형과 오른쪽. 멍청이와 더몽청이. 멍청이와 더몽청이. 진짜 짝꿍. 프로맨스 짝꿍 1호. 입장. 뭐예요? 됐어, 알겠어. 하나, 둘, 셋. 하나, 셋. 멍청이와 더몽청이. 멍청이와 더몽청이. 저는 음식 먹을 잘못 먹고 멍청해졌고요! 저는 미국에서 경기 할 때 한 대 맞고 다운이 됐는데 눈 떠보니 멍청해졌어요! 멍청이와 너멍청이자! 잘 찾다! 저희는 예전에 추억의 캔디, 짝꿍을 표현해봤습니다. 짝꿍 이렇게 먹는 거! 딸기 맛, 포도 맛! 아, 짝꿍! 김동연 씨가 계속 들어오기 전까지 포도맛 빨간 맛이라고 계속 엄청 개졌어요! 오늘 롤포는 짝꿍으로 함께합니다 해서 1년 365일 중에 360위를 붙어 당이는 데뷔가 벌써 11년 차예요 천생연분 뒤에 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좋아, 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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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난 말야 너의 밖에서 살 수 없어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사랑 끝에 나는 살 수 있어 레전드가 왔습니다, 레전드가 한 문 한 문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는 다비치의 맏언니, 이혜리! 먼저 이혜리 씨로 처음 방문이에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맞추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데 웃겨요 강민경 씨! 오자마자 우리 멤버들이 술렁술렁했어요 레전드가 왔다 우리 또 레전드죠 연설의 멤버 기억나는 거 다 얘기를 해보세요 뒤에 두 극들이 근데 껍던 씹이잖아, 아니 껍던 씹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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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더 있어 붙여봐, 아무 나만 붙여봐 다 왔어 고보 경심이 고보 경심이 고보 경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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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서 정말 레전드 편을 만들어 주셨는데 혜리 씨는 방송 보셨어요? 네, 짤로 봤는데 막 이렇게 젖도 짜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젖 짜는 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다, 미리 근데 오늘은 제가 그때 여기 가운데 앉았잖아요 토요테로 활동하셨죠? 네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 벗어났으니까 그때 약간 자리 탓이 있었던 거고 완전히 옆에 벽을 치겠다 네, 오늘은 좀 진짜 제대로 어? 근데 옷이 신덕엽 씨랑 이혜리 씨랑 이렇게 어? 그러네? 우리 셋이 팀이네? 그러네? 우리 셋이 팀이네? 아, 다시 콘서트예요, 콘서트! 아, 이러네 어, 콘서트 다시 어? 저희인데 우리 가정병이? 민규 형 이와 멍청? 민규 형 이와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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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콘서트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 그렇죠 오늘은 다비츠를 선택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콘서트 홍보하려고 아... 담백하네 담백하게 시원하게 홍보해주세요 언제 하십니까? 12월 13, 14, 15에 하니까요 많이 오세요 14, 14, 15 혜린 씨 같은 경우는 좀 별명이 약간 사오정이라고 아, 저요? 아, 저요? 인터뷰 들으면 이런 얘기가 미래소년 코난도 잘못 들어서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미래소년, 소난코년이라고 코년이야? 소난코년 소난코년 약간 그거랑 같은 거죠 깜짝 같다 깜짝 심이? 껍덤 씨 껍덤 씨 껍덤 씨이잖아 껍덤 씨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아, 이거 뒤집어서 언니 맞네, 언니 맞아 혜린 씨는 김동현 씨와의 악몽이 기억이 난다 라고 해서 악몽?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명곡으로 어, 봐라 같이 때 부른 거 아니야? 같이 맞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만 나오는 그곳에서 더윈 오빠가 너무 긴장을 했어요 너무 떨어져서 나는 두 명 다 친하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경기할 때부터 더 떨려 와, 그거 진짜 아... 때로 난 꿈은 울고 틀렸지 이제는 혼자 나도 느낄 때 참 많이 울었어 그땐 나지 않았어 그땐 기억나요? 맞췄던 거 여기서 살짝 어, 대박! 불혜명곡의 감동을 놀토해서 불혜명곡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불혜명곡 혼자 감당하고 상상을 해야지 그녀는 울면서 같지만 내 맘도 변하지는 않았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신 사와드릴게요 우리랑 해보자 시작 그녀는 울면서 같지만 아, 하나로 나와 내 맘도 변하지는 않았어 그렇지, 그렇지 보면서, 동현 씨도 보면서 딱 화음 맞추기 시작! 그녀는 울면서 같지만 언니, 우리 따라가서 시작! 동현이 형, 우겠는데 이러다가? 이 쪽을 따라가는 거야! 화음이 뭔지는 모르는데 화음을 몰라! 다시 한 번 드뢰 명곡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분과의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놀토의 무균지대 놀토의 세스코 입점은 헤드민! 머리에는 귀엽게 김장철이라 무도사, 배추도사 배추도사 아, 이제 벌써 지금 2019년이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돌아 빨라 자, 12월 첫 연말에 놀토와 함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